한해에 300% 500% 황금56만의 값이 될 수 없거든요? 올해같은 경우는 J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소상공인 여러분들 저는 한국에서 사장님 되고싶은 대한외국인 얀익이입니다 자 여기 남양주 공장에 와 있는데 PD님 여기서 뭐하는 거죠? 벌써 걱정이 됐는데요 오늘은 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으로 매출이 오른 업체를 찾아가 볼 거예요 이게 제품입니다 대박 이거 뭐죠? 이거 환풍기 필터예요 환풍기 필터예요? 홈쇼핑에서 봤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요즘 주방 청소 너무 귀찮았거든요 이따가 대표님이랑 얘기 잘 해봐서 이거 꼭 하나 받아가야 되겠... 와 완전 공장이네요 신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있으세요? 네네 맞습니다 완전 멋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어떤 업체인지 한번 설명 주실까요? 저희들은 일반 생활용품을 개발해서 제조하고 역할까지 원샷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요리 좋아하세요? 네 저도 요리 엄청 좋아하는데 맨날 하죠 요리하시면 레인지 후드 주방 후드에 기름때 많이 끼죠 엄청 더러워요 진짜 맨날 여기 기름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방지해주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 필터라고 합니다 아 그런 거 여기 만드시는군요? 네 직접 제조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 와우 그럼 이따가 기름하고 하나 주실 거죠? 이거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안에 있네요 여기 저희들이 샘플을 설치했는데 근데 이렇게 보여주시면 약간 이런 라이트처럼 생겼네요 아 라이트같이 그렇죠 슬림하게 되겠죠 와 진짜 편하겠다 대표님도 청소하는 거 많이 싫어하시는군요 아 제가 집안에 청소 담당이라서 저도 진짜 대표님처럼 나중에 이렇게 큰 공장 가진 사장님 되고 싶거든요 아유 좋지요 그럼 노하우를 알려주실 거죠? 알려드려야죠 근데 공짜로는 안되고 제가 얘기 듣고는 야닉이 일을 너무 잘하셨어요 네? BD님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한번 일하시고 그리고 노하우도 받아가시고 저는 이제 오 야닉 멋있는데? 어울리는데? 같은 팀이 됐습니다 네 이제 원팀입니다 우리 원팀 원팀 자 파이팅 하츠라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아 어서오세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노하우를 배우러 왔습니다 저하고 얘기했다고요? 네 방금 우리 얘기한 적 없네요 우리 완전 좋은 딜이 했는데요 이거 열심히 하면 대표님하고 얘기하셨구나 대표님 있잖아요 하하하하하 이거 뭐지? 뭐요요요요? 와 두 개 두 개 두 명 똑같네요 아 쌍둥이 있군요 와 깜짝 놀랐잖아요 개발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 박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 한번 가르쳐 드리죠 오 너무 좋아요 와 이건 뭐예요? 이거 이제 아까 거랭가드 한번 제품 보셨죠? 그 제품 안에 들어가는 여기 핵심 부품입니다 여기 이제 용수철이 있잖아요 그죠? 용수철이 있는 부분은 여기 홈에 맞춰서 이렇게 살짝 끼워넣고 네 일단 끼워넣고 여기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넣고 하고 있죠? 이걸 이렇게 잡고 여기에다가 이것도 홈을 여기 맞춰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홈 네네 그리고 이걸 와우 와우 무슨 일이에요? 와 이걸 이렇게 살짝 밀면 얘가 잔홍으로 때려줍니다 아 때리는 기계예요? 예 그렇죠 때리는 거 좋아하시나보네요 노하우를 배우러 왔는데 대표님이 노동만 지켜줬네요 대표님 와 너무 힘든데요 이거 그럼 우리 그 야니 씨가 좀 힘드니까 조금 이제 좀 쉬운 걸 한번 또 아니면 바로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좋죠 아 그건 안 되시나요 아직이요? 땀이 엄청 흘렀어요 대표님 그래요? 안 흘렀는데 아까 야니 씨가 이거 만드셨잖아요 제가 만들었잖아요 네 이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립된 걸 가지고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넣으시고 아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클립을 양쪽에 끼우셔야 돼요 이렇게 클립을 끼웠으면 자석을 두 개를 이렇게 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끝 어? 쉬운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얘는 하나 가져오고 제가 아까 만들었습니다 오오오오 또는 질문은요? 여기 좀 더 넓잖아요 그죠? 여기 좁고 여기 좁고 여기 좁고 자 어떠실까요? 네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아 이제 제품이 랭가드가 이렇게 탄생이 된 겁니다 네 그 다음 드래그인 자 그럼 오늘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 네 그럼 이거 끝나고 진짜 노하우를 알려주실 거죠? 아 이거 끝나고 진짜 마지막 단계야 진짜 마지막 아까 우리 저기 포장했던 거 아 아시죠? 네 많이 많이 주세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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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아 아 아 아 아 보시면 안 돼요 아 아 아 예 어 이거 완전 어깨 운동 되네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후 끝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우를 예 알려드릴게요 예 노하우는 대표님 빨리 오셔서 노하우 알려주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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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거죠? 네 갑시다 갑시다 어 드디어 저도 이제 진짜 멋있는 사장님이 되고 싶거든요 네 갑시다 와 오늘 진짜 정말 힘들었던 날이었네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했었으면 노하우를 이제 좀 잘 알려주실 거죠? 뭐 빡세게 박스도 만들고 하셨으니까 노하우 박스째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진짜 제일 궁금한게 이렇게 큰 풍기 필터를 만들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원래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호기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네 생활하다보다는 불편한게 생기면 저거 어떻게 좀 개선해서 좀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평소에다 많이 해오던 차였어요 네 해보다가 어 제가 이 렌즈 후드 청소하는거 렌즈 후드 청소하는거 제가 지금 담당이었거든요 아 너무 힘든거야 아 그쵸 저도 담당해요 우리 집에서 아 진짜요? 청소담당 고생 많이 많이 하셨군요 너무 힘들다보니까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예 그렇게 해서 생각만 하다가 예 마침 또 독일에서 제품 비하인드 개발을 전공을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오오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고 우리 렌가드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아 완전 완전 멋지세요 예 쌍둥이인데 이렇게 같이 힘을 다 내시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이 만드 만드셨던데 제가 사실은 다른것도 궁금한거 있었는데 원래 부부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일하는게 엄청 힘들었다고 약간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부부 아닌데 뭐 상중 있잖아요 그런거 힘드신 부분이 있었을까요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요 당연히 장점이 서로에게 장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의견이 안 맞아서 이제 서로의 어떤 주장을 얘기한다든지 하고 할 때는 이제 서로 의견을 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뭐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특별히 힘든 부분은 없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조금 특이하게도 쌍둥이면서도 항상 이렇게 생각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잘 어릴때부터 잘 맞아왔어요 그래서 서로한테 서로가 의지가 되고 그런 과정을 겪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친밀하게 유지가 되는 형제는 없었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이거도 지금 일로 같이 일하게 되셨으니까 그것도 엄청 소중한 일이시네요 그쵸? 그럼요 너무 보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어떤 일이 제일 힘드셨어요?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창업 초기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항상 시작단계가 그래서 제품을 새로 생산을 하고 개발을 하고 하는 자체가 자금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저희들이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제품을 새로 만들다가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중소기업에서는 다들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런 힘들었던 부분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얼마나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 만들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제품을 개발했어요 개발했는데 이 소비자한테 어떻게 알리지? 알려야 되는데 필요로 하는 소비자는 많은데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 준 게 이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홈쇼핑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저희 사업이 이제 물고가 된 것 같습니다 와우 그럼 그것도 결국에 매출이랑 연결이 어떻게 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랭가드를 2022년도에 처음에 런칭을 해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 해 매출이 2억 8천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홈쇼핑을 런칭하면서 약 한 300% 정도의 매출이 성장했어요 적당은 적은 숫자일 수 있겠지만 네 성장률이 큰 성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억 이상 매출이 오를 거예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억 이상? 네 완전 많이 오르실 건데요 그렇죠 한 해에 보통 300% 500% 이상씩 성장을 해 나가는 거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고속 성장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완전 대단하시네요 네 그럼 이런 거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마 새로운 제품을 알려서 매출과 홈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는 아마 홈쇼핑 지원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우 좋은 말씀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사업을 고민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발 제품 개발부터 해서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키는 거 그리고 홍보 매출 모든 부분이 단계적으로 지원사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만 잘 확인하셔가지고 지사 선택하셔서 일단 신청을 먼저 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신청하고 나면 그 다음은 자연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발판이 될 수 있을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 멋진 상둥이들처럼 나중에 엄청 큰 공장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충분히 가능합니다 좋은 노하우를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 멘트로 끝내볼까요? 네 대한민국 소상공인 여러분들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으로 모두 파이팅! 안녕 안녕 안녕